12만원 치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요즘 아이언 하드시죠? 피제 중에 산산한 아직 나밖에 없죠? 매물이 안 나왔으니까.. 손잡이님 어서와요! 온눈 캐릭터 있어요? 고정분이신가? 어느 캐릭으로 들어갈까요? 일수 캐릭 여러분 저 10시되면은 키스크 좀 갈아야되가지구 10시되면은 10시 전에 끝나겠지? 10시 전에 끝나겠지? 열정님 어서오세요 10시 전에 10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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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내 작가님 나오신 분은 레기온 군단장님들 선물하셨대요 아 친하면 그럴수있지 템페르 여기 잔검이요? 이거? 여기에 이거요? 이거 안 아까워요? 군단템이 아니라 왜 이걸 15광을 해? 이거 별로 안좋지 않나? 군단템에 비해서? 내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제가 진짜 잘못 알고있나요? 승고 별로 안좋지 않아요? 내가 이거 승고 별로 안좋은데? 군단이랑 비교해가지고 이거 뭐가.. 내가 오래돼가지고 잘못 생각하고있나? 여기에 발라요? 군단연도 왜 낄수있지 승고템 안쓰지 않나? 이거 안좋아져가지고 안쓰잖아 이거 발라요 이거 탱구님? 아니야 수석교관은 추뎀이 없잖아요 이것도 추뎀 없나? 이거 아 이거 수석교관이네? 이거 그냥 발라요 펭구님? 어우 개인적으로 이거 아마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아니 아 이거 잠시만요 지금 펭구님 뭘 잘못하시고 계신거 같은데 조심하 펭구님 이거 하는거 아니에요 이거에 이 군단이랑 템차이 존나 심하게 나요 이거 원래 무기는 안썼어요 원래 이 외형용이야 이거 외변용이지 실제로 사용안했어요 이거 이거 아마 합성 밑으로만 받고 썼지 이걸 메인으로 썼지 내역이 잘못됐나? 어 도보님 어서와요 펭구님 그래도 그냥 해요? 이거 메인으로 쓰는 템 아니야? 이거 군단에 비해서 옵션이 너무 안좋아가지고요 이거 원래 안쓰는 템이에요 펭구님 그래도 해요? 괜찮다구요? 저는 충분히 어필을 한거 같아요 저는 정말리 주신 일곱개가 너무 아깝거든요? 뺐어요 뜨고있는거 승무장금 뺐어요 제가 주인이 괜찮다는데 뭐 제가 뭐 주인님이 괜찮다는데 제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니까 주인님이 괜찮으시네 이거 잘 뜨지 않나요 이거? 잠시만 쩌레꺼는 잘 뜨지 않나? 바로 뜰거 같은데 바로 16 딱 되면서? 이거 쩌레면 존나 잘 돼 섰다님 어서오세요 17 딱 가면 어허허허 어허 이 새끼 아니 레벨 55 따위가 레벨 55 따위가 레벨 55 따위가 잘 될텐데 이거는 어허허 아우.. 야 이게 100개나 먹었다고요? 아우야 이거에 100개를 왜 발라요? 아니 살성한테 힘됨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곳 끼고 싸움은 군단 낀 애들보다 존나 약한건데 일단 저한테 중요한건 이게 아니었구요 여러분 일단 이거는 본중이 발라달라고 하셔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발라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발라드렸구요 도부님도 질렀어? 봐봐 도부님도 질렀어? 봐봐 도부님도 질렀거야 가자 상자 상자 꾸러미 어? 꾸러미 왔어? 어? 어? 도부닭스 날개도 곧 아예 안나오는거 같애 꾸러미 3개째? 어? 뭐야? 야 뭐야? 11개까지 꾸러미 3개 나왔어 우와 휘동인거랑 달라 느낌이 틀려 지금 휘동인거랑 느낌이 틀려 뭔가 지금 약간 쫀득쫀득해 휘동인거 같애 어? 또 나왔어 어? 또 나왔어 죽어버려 왔는데? 어? 아우 말씀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핑균님 오우 핑근이고 잘나온다 죽도 잘나왔어요 나올지 됐는데 나올지 됐는데 저 장신구 사냐는 아 이게 또 많으시구나 장신구 그거 근데 그 이후로 좀 안나오네 자리 이동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본주님 말을 잘 들어야 돼 괜히 싹치면 안 돼 본주님 말 잘 들어야 돼 오 내가 맞다 여기서 내가 악세가 썸 최초로 칠강불세 다 한 데가 여기거든 다람님 캐릭으로 여기서 했었는데 여기서 여기였을거야 여기 여기서 밑을 바라보면서 집 가서 하라고요 집 가서 하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아악 오 여기 왜 뭔 놈에 캐릭이 스킬이 다 있냐? 수령에 활용에 만수르 캐릭 벗어 딱 보면 아트레이아 같은데 이거 아트레이아죠 이거 고정인거 보니까 아 아 본주님 무슨 지하 단칸방 같은 곳으로 불러가지고 깔아 이걸 나은 또 무슨 저택 뭐 고급 주택으로 되는 줄 아 지하 단칸방이랑 다른게 뭐야 집이 이게 아이 안 돼 이거 느낌이 안 좋아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마치 우리 집 같아 여기 아니야 여러분 아이 마치 우리 집 같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긴 아니야 여기 아니야 가자구 하나만 더 뽑자 하나만 아 왜 안나와 마지막 처음에 좀더 잘나오더니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구나 여기구만 뭐야 아 안나와 아 오 장신구 이거 좋아 이거 장신구 차라리 어 하나만 더 주라 오케이 오 어어 involvement 음 오르 여러분도 몇 갭입니까 여덟개네 여덟개 본주님 본주님 1번중에 8번 골라봐 한번 스타트는 본주님으로 하자 스타트 본주님으로 하자 혹시 모른다 야 나한테 파신 또용님도 4만원씩 1번 꾸러미가스 나오신거야 혹시 모르는거야 이거 어? 내가 항상 한 말 있잖아 될 놈은 된다고 혹시 몰라 펭군님이 될 놈일지 8번이요 가자 어이 뭐야 몇개 좀 많이 까지 보셨나본데 여기 뭐 잔상이 있어 지금 뭔가 좀 까봤던 느낌의 증거물이 몇개씩 있어 지금 4번! 6번! 6번! 하아.. 아 이거 나오는거야 안나오는거야 이거 아아 아아.. 나오는걸 본적이 써야지 여러분 몇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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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3번! 2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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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한 발 남았어 아직 아저씨 아저씨에서 원빈이 했던 말 기억하죠 여러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지금 기대 안하고 있지 잘 봐요 여러분 내가 될 놈은 된다고 하잖아 내가 될 놈이 뭔지 보여줄게 6번! 6번! 9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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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5번! 9번! 보주님 캐릭터 정말 잘 썼어 씁쓸하다 맨날 배배하네 얘한테는